오! 오! 하는구나. 맨날 똑같은 거 뭐하니까 특별한 거 해야 될 것 같은데. 뭐 하지 않아. 4개의 편리 안 와. 그건 알지. 근데 오빠랑 나, 나 이렇게 해야 되네. 나, 나, 나. 응, 좋아. 그렇게 하면 된다.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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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, 이거 못하겠는데. 현장 씨 어디 갔어요? 뭘 갔어요. 안무? 네, 안무팀 누나거든요. 아, 진짜? 그냥 대충 동선만 맞춘 게 아니고 안무까지 배웠어요? 속성으로 배웠어요. 아, 그럼 기대를 좀 해 봐야겠네. 지금 등신대를 얻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어? 아, 저... 아, 너무 깨. 어аб. 아이들. 표정이 여기 둘 다 같은데. 진짜 맞진 얼굴이야, 한 개. 오빠です. 아이고. 이거는, 그걸 왜inch?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참 일부러그런 것 같은데. 이거 혜원님분들한테 준비한 거니까, 와서 찍으시면 돼요. 표 등주가 됐네. 오빠! 오빠가 일일이 회원님들하고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등신대라도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효준이가 직접. 이야. 솔직히 이건 좀 감동인 것 같아요. 그래 이건 감점 아니다. 세벌. 맛있죠? 그게 왜 맛있을까요? 에이씨. 뭐하네. 야 빨리 온나. 내가 오빠를 위해 준비한 거. 이건 진짜 점수 줘야 된다 이거는. 진짜. 근데 지가 더 포즈를 취하고 있네. 바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? 꽃받침. 꽃받침. 폰 좀 등신대처럼 폰 좀 잡아봐라. 뭐? 등신대처럼 폰 좀 잡아봐라고. 예쁘게. 섹시한 포즈. 조금 감동이었어요. 어휴가 색감이 좀 깊구나. 맞죠? 어휴. 뭐가 제가 꺾인다. 어? 이거 바람에 날아가서 뭐가 제가 꺾인다. 미친네 이거 왜 꺾어놨는데. 내가 꺾어놨 게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서 꺾인다고. 효정이가 아까 그 등신대 팜딱 때려가지고 너 꺾인 거 아니에요? 어 맞아요. 이것도 꺾어놨네. 내가 안 꺾었다니까. 꺾인 거라고. 그 후에도 트럭도 마 Giant Pool에 다 Ner한 tio 사이 Comun. 누구야? 뭐야?